미국의 공중보건을 군사작전하듯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US 서전 제너럴이 통제불능에 빠진 총기폭력을 공중보건 이슈로 선포하고 총기폭력 사상자를 줄이고 방지하는 데 해법을 찾기 위한 힘겨운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인도계 의사 출신인 비백 머시 연방공중보건국장은 25일 39쪽에 문건을 발표하며 총기폭력을 공중보건 이슈로 선포했습니다. 비백 머시 국장은 미국에서 총기폭력은 가장 많은 사상자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분열적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공중보건 이슈로 바라보면 당파를 떠나 다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연방공중보건국장은 의사 출신이지만 위탁군단의 군단장으로 미 해군 부재독, 중장애 계급으로 공중보건을 군사작전처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폭력을 공중보건 이슈로 선포함에 따라 과거의 금연운동이나 안전벨트 매기 캠페인과 같은 총기폭력 축소나 방지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흡연율은 1940년에 44%에 달했으나 담배의 해악이 널리 알려지면서 담배 추방 또는 금연운동으로 번져 2023년의 흡연율은 12%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벨트 매기는 1982년 11%에 불과했으나 2022년 현재는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연과 안전벨트 매기 캠페인과 같이 총기폭력을 공중보건 이슈로 선포하고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면 총기 비극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연방공중보건국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어 인구수보다 총기수가 더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매일 어린이 23명을 포함해 327명이 총격을 당해 117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CDC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폭력 사망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고 40% 정도는 타인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총기폭력 사망자들은 28개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1.4배나 높은 것으로 단연 1위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